자, 연대! 고대!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응원단 2학년 문성준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자, 응원을 하기 앞서 양교 학우생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본인의 학교 상징동물을 알고 계신가요? 자, 먼저 연대! 자, 연대! 연대하면 무슨 동물이죠? 동물이! 네, 맞습니다! 하늘의 제왕 신촌의 부른 복술이죠? 자, 그럼 이번엔 고대 고대! 고대! 아직 말도 안했어 고대는 혹시 무슨 동물인가요? 호랑이요! 호랑이요?! 무슨 동물인가요?! 호랑이요! 호랑이요?! 해 models 하세요. 근데 아직 살아 계신 분들에게 연대는 딱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어. 야 NO 나 살아있네.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야 NO NO 나나 살아있네. 루팅이 보내게 한 번 더.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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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네! 고대 바로 개요시키겠습니다 개요대! 개요대! 준비! 박살 내려봐보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고대 보면서 섭취가 있는 거 꽂히잖아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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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네! 살아있네! 야! 야! 너! 너! 막! 막! 살아있네! 자! 극복 돌려! 야! 야! 너! 너! 막! 막! 사있네! 다같이! 고대 안 돼!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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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바디!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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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 번 목 풀어주세요 둘 둘 셋 셋 셋 셋! 둘 셋 넷! 딛! 둘 셋 넷! 야! 야! 너! 너! 막! 막! 살아있네! 처음이 너 귀 탑! 야! 야! 너! 너! 막! 막!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다 같이 뭐야! 2번! 2번! 좋아! 후대 한잔 참! 참 참 참! 에브리바디 참! 참 참 참 참! 마지막 뒷속이 한 방에 넉넉해! 자, 이제는 안을 한번! 후대 한잔 참! 참 참 참! 깨끗하게! 선을 한번 한잔! 마지막 뒷속이 한 방에 넉넉해! 진짜! 진짜! 다 같이! 나 소라 해네! 탑승!